안녕하세요. 한양대 공공디자인 전공 겸임교수 정희정입니다. 오늘은 공공디자인 이해체 강의로 한국 가로에서 만난 공공디자인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이 우리 가로 환경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우리의 가로에서 전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자화상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외국의 친구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우리 한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많이 사랑하고 가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본 친구들은 굉장히 질서와 애의가 바른 어떤 생활이 익어 있는 문화인데 우리나라의 찜질방을 이렇게 모시고 갔을 때는 굉장히 낯부끄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 일례로 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 여탕은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남탕의 경우는 이러한 바닥에 칫솔이라든지 면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어수선하게 벌여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약 45개국 300여 개 되는 세계의 도시들을 다니면서 디자인 기행을 하다 보니 이러한 모습들도 유형적인 것이 아니지만 무형적인 것도 디자인이며 무형적인 디자인도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이 모습들이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문제점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친구들이 찜질방에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동안 저는 신속한 탈의를 한 다음에 목욕탕에 들어가서 이러한 것들을 재빠르게 청소를 하곤 합니다. 목욕탕에 대한 대청소를 실시를 하죠. 그리고 일본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느끼게 되는 그러한 점을 그 부끄러운 점을 최소한 감추고자 했던 저만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우측의 사진들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질서정연한 목욕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동경이 근처에 있는 특정 장소를 지칭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온천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약 10여 년 전에 그 온천에 갔을 때는 굉장히 청결하게 유지 관리가 잘 돼 있었는데 3, 4년 전에 두 차례 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목욕탕에 온천 문화가 많이 바뀌어 있더군요. 많이 지저분해지고 시끄럽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 입구에 인포메이션에 한국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국말로 온천을 안 내주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온천 문화를, 온천을 점령하면서부터 거기는 제가 10여 년 전에 봤던 그렇게 질서정연하고 정갈하고 깨끗한 그러한 목욕 문화를, 버려진 목욕 문화를 발견하게 돼서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디자인의 우리의 현주선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공공도덕과 윤리적인 차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남자 화장실에 가면 고속도로 화장실 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남자의 화장실 소변기에 보면 그러한 말이 써져 있더군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변기 앞에 발바닥 모양을 그려두고 남성분들이 그 발판을 딛고 이를 봐야 하는 그리고 때로는 변기 안에, 변기통 위에 가위도 그려놓고 그렇더라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다가 어느 날 2003년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가게 됐는데 저는 놀란 광경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남자 소변기 안에 보시는 것처럼 그 남자 소변기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